이 거의 고지 점령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선거 사기시력들이 여러분들 점령하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참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99% 조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일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조작을 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선거안이 사람들이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차익값만 제외하고 전부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위한 표본수가 큰 경우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득표율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에 담간 전부 다 여러분들 몸녀가 전부 다 위배한 겁니다. 이게 9번 위배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여러분들 창원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여러분들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9번 선거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모두 다 찾아낸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득표수를 모두 다 제조생산회가 국민들이 발표해 온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몇 군데 몇 군데가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차원의 조작은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뭡니까 그것도 앞으로 규명이 돼야겠죠. 김진태 후보 주호영 후보 이런 데서는 몇 군데가 뭐죠 명백하게 뭡니까 득표 조작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뭡니까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 2017년 대선인 겁니다. 모든 뭐죠 혜택은 다 더블당과 민주노총이 다 누린 겁니다. 민주노총 출신들이 여러분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보궐선거 두 후보다 여러분 김태호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여러분 더 기막힌 것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인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두 명만 여러분 출마했기 때문에 도덕질한 여러분들 표수하고 훔친 여러분들 표수가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의 20개 동의에서 한 군데도 예외 없이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만큼 사전투표 득표율을 감소 증가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입니다. 제가 특정 공적기관에 대한 부분을 모함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이런 국회의원 한 번 해먹기 위해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스타일이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평균적인 한국 사람보다 대단히 자유주의지고 개인주의적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는 별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도를 시키는 출시할 것 같아서는 벌써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출시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뜻없는 일이고 본인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그래서 선관위 사람을 의미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슨 해하거나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낯서 자란 조국이 그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선거 부정시력에 의해서 장악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유린되고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외치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지적이 메아리가 없어 가지고 묻히면 할 수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해 줘야 되는 거죠. 선거를 다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산남구에 2020년 이현주 표 빼앗긴 거 보시면 이현주 후보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가 더블당의 박재호 후방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이현주 후보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을 한 거고 사전투표를 이건 조작을 안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녀 하태경이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갑 이게 조작을 했잖아요.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을 해놓으니까 하태경이 사전투표 득표 1 빼기 당일투표 득표는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순상 마이너스 12 관외사주 마이너스 13% 국외 부재 다소 마이너스 28% 우재 1동 플러스 12% 우재 2동 그건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서울대 물리대 출신인 하태경이 선거 부정 없다고 날뛰고 다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인간들 아닙니다. 이준석이하고 하태경은 죽어두고 뭡니까 부정선거 여름 은폐론자의 톱1,2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절박하게 이런 숨통이 끊어질 기적전이란 것을 국힘들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지금 2023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사기 시력들 선거사기를 자행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과장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지금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선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행운이 함께해가 여러분들 오늘까지 왔는데 이 멀쩡한 나라가 선거사기 시력들에게 완전히 유린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다 참전 끌어내는 박탈당하고 조선신민으로 여러분들 다시 역주행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고 그것이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100일 정도 여러분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하겠면 대패합니다 그걸로 대패하고 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권력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민경욱 여러분 전 의원이라든지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오그노 씨라든지 조슈아TV의 여러분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을 넘어가지고 선거 전체를 다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마어마한 음모에 의해가지고 9분의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9분 가운데 8분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 사용됐고 최근에 실시했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인 통합선거인명부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반기에 쑤셔 넣어주는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법을 사용한 그 전모를 다 밝게 된 사람이 제야 전문가지 않습니까 어제 제야 전문가가 이번에 선관위가 주도하는 전면 수개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부탁했더만 카톡 남긴 것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쇼쇼쇼다 이렇게 이름도 한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10일 선거는 완전한 이념전쟁의 다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역권력의 다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집단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거죠 망고불변의 진리는 이 말을 이해한다면 참 좋으련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 내지는 오해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고 삽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은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진다고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지구 입장에 해가 지구를 돈다고 해야 됩니까 태양 입장에 지구가 혼자서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집단 체면에 빠져있는 것은 조작된 후보의 득표 수에 대한 분석이 밝혀져가지고 과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작이 밝혀졌는데 그걸 어떤 놈은 덮고 어떤 놈은 함구하고 어떤 놈은 먼산 보고 어떤 놈은 아무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편없는 여러분들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선거 부정들이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려고 하는 사람이 다 쓴 겁니다 선거로 본다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당연히 조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홉 번의 선거의 형태와 지금 해야 되는 총선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2016년 같이 나오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작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칱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들통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우파나 국민의 힘을 본다면 2024년 총선이 2016년 총선 같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할 것인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해체다 지금까지 9분의 공직선거를 모두 조작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작합니다 조작하면 국힘이 대표하는 겁니다 2017년 이후에 공직선거와 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절대절명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선거를 이기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로서 승리하게 되면 다음은 선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절실히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할 겁니다 이쪽은 절박함이 있고 이쪽은 허리멍텅함이 있는 겁니다 이쪽은 필사적이고 이쪽은 그냥 폼만 잡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쪽입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선관위와 국힘이 하는 게 올해 먼 거 하니까 국민들이 하우다 아우성을 치니까 그동안은 수검표 이꼬른 수계표 하는 것을 순서도 좀 바꾸고 이제 이름도 수계표 이꼬른 수검표로 바꿔가지고 저 바보 돼지들한테 그냥 입 다물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럼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까지 9번 선거에 나타났던 선거 데이터 패턴이 나오면 2023년 총선에서 선관위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은 곧바로 9번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해온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익과 선관위 이익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죽어나 사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눈이 오나 눈이 오지 않나 100%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9번 반복됐던 부정선거와 같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 연수원의 조재현 이름들 대부분 판결문에서 원고측 소송을 기각할 때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2021년 보궐선거와 이후에 대통령선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재현 대법관 이름들 판결문에 남긴 겁니다 천대협하고 2024년 여름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은 끝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에 100일이 지나게 되면 그냥 선거 4개 세력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걸로 일본말로 5알이 맞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4.15 총선까지 이름들 끝나고 나서 분숙작업을 해가 발표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파진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절박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건배자 한 번 다는 것 외에는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이름들 뭐죠 노예가 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의 선거와 같은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목표입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한 거고 전부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2023 총선에서 이런 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박한 겁니다 국힘당이나 행안부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이를 대체하고 있고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당 입장은 전혀 서보지도 않을 생각인 것입니다 우선은 사전투표자의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실물로 확보해야 되고 투표지 관리관 사인을 찍어가지고 인서서에서 위조된 투표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이틀간 투표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 실시간 cctv를 공개하고 반드시 투표장을 찾은 인원수가 체크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전면 수개표를 해야 되고 진짜 수개표 전자투표지 상사 쓰지 않고 그런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제안을 여러분들 했습니다 이름 참 그럼